이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? 이렇게 매시마다 차례대로 구슬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쓸만하구만. 지금부터 반시진 동안 자격료를 작동시켜 해시계와 비교하도록 하겠사옵니다. 만약에 두식에 오차가 없다면 오늘부터 해가 서쪽으로 떨어진 후에라도 자격료를 통하여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. 옷이 사각입니다. 옷이 사각입니다. 이제 우리의 백성들은 낮이고 밤이고 이 자격료의 종소리에 맞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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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